김인하 팀, 데일블렉, 이화석, 정세훈이 함께하는 고마왕 메이트! 시즌 3로 돌아온 고마왕 메이트 3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즌에서 남한 김이 륩도록 고마웅이 될 것처럼 들리니까 맞도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랬듯 댓글 잊지 말고 고마웅이 꽉! 오 형! 제가 잘 계셨어! 형 진짜 사랑하나보다. 괜찮으시죠? 아까 여기 시뻘개지셨었거든요? 이거 어디야? 가왕이기 때문에 입을 높여서 하지 장난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 거 같아 가왕은 말이 안 되잖아 비밀번호 게임은 성정세훈이 형 경기 공부한 메인 말이 안 되잖아 한 소주를 하고 해야지 어, 그렇게 되겠지